자 우리 실거래가 지수 이야기 한번 얘기해 보자. 실거래지수. 시장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실거래지수라고 했어요. 실거래지수. 시장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KB에서도 지수를 내고 한국감정은행에서, 한국 부동산은행에서 지수를 내는데 그런 걸 표본통계라고 그래요. 표본통계는 거래량이 적을수록 늦게 반영을 하는 경향이 있고 지금은 한 2개월 정도 늦는 것 같아요. 실거래가격지수는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는데 이제 똑같은 통일평형이 이전 거래되었던 거에 대비해서 이번에 거래된 게 올라서 거래가 됐냐 내려가서 거래가 됐냐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튀는 게 있잖아. 항상 보면은. 통계에서. 아래로 튀는 게 있잖아. 그런 거를 일일이 눈으로 긁어내기 때문에 이게 발표가 한 달 만일 건 느려요. 어쨌든 하지만 실거래지수는 시장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건데. 자, 볼까? 이게 최근에 2022년 9월부터 실거래지수를 가져온 거예요. 실거래지수 보시면 2003년 1월이 바닥이었죠. 실거래지수 기준으로. 그래서 2003년 1월, 2월, 3월 이러면서 그때 후랭이 나와가지고 아, 역전세 때문에 많이 내렸는데 역전세가 좀 알고 있는 역전세는 크게 영향을 안 줄 거고 역전세 그래프도 보여주고 역전세 위기와 기회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이제 사실 돈은 사셔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쭉 오르다가 이제 9월 정점 짓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떨어졌죠. 그렇죠? 네. 이때 대출 최초 금리가 올라갔어. 그리고 다시 아, 이제 그거 봐라. 데드캡 바운스였다. 이제 꼴로 가는 거다. 맞아요. 이때 데드캡 바운스 얘기 엄청 나왔죠. 그렇죠. 2023년 하반기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2023년 12월 하순부터 상승거래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조용히 넘어갔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아, 이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바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신생아 특례로 때문에 올라갈 거다. 상반기는 좀 약간 좋을 거다. 그리고 총선 지나면 급락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올랐어. 그렇죠? 조금씩 올랐는데 이게 이제 2024년, 3월이거든요. 총선 지나고도 이제 오를 것 같아, 내 느낌인데. 그러면 이제 연말 급등 급락으로 가야죠. 또. 아직 안 내렸다. 그래야 하는 게 아직 안 터졌다. 결국 제가 했던 이야기는 이중 바닥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올 초에 그렇죠? 이중 바닥이고 오르고 있다. 그리고 2013년은 내리는 줄 알았지만 이 살짝 막판이 꺾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은 8% 전국은 4에서 6% 정도 평균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올랐잖아, 이거 봐봐. 눈으로 보여줘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어. 올랐잖아. 그리고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 그러면 4월, 5월은 어떻게 될까? 4월 PF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아, PF 위기설은 매주 나오죠. 그렇죠? PF 위기가 안 나오면 우리가 이제 아침에 밥을 안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놈의 PF 위기는 언제 터지는 거냐. 종선 끝나고. 우리 진태랜드 때부터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게 몇 년, 언제부터 얘기했어? 2022년 말부터 이야기하지 않았나? 초부터 얘기했나? 둔천주공이랑 진태랜드랑, 아, 뭐냐면 레네고랜드랑 둔천주공이랑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때. 둔천주공 청약 안 된 게 다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 썸네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2의 IMF. 그러니까요. 둔천주공 이제 막 사기다. 뭐 8사가 제곱이 계약이 됐다는 거는 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고 안 된 게 다행이다. 그랬는데 지금 얼마야? 21억 물에 됐다고. 아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입주물량 터지니까 또 죽었다. 아, 참. 테마 발굴하는 것도 능력이야, 능력. 어쩌면 이렇게 테마를 잘 발굴하는지 모르겠어. 직업이니까. 금리도 그러면 하방이고 실거래지수도 바닥을 찍고 이중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요 때 내린 거는 보면 내린 거는 묘하게 그때 보면은 채권금리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대출금리도 살짝 올랐어요. 그러면서 빠졌어요. 그러면 실거래지수도 상방을 가리키고 있어요. 좀 더 가볼까요? 실거래가. 실거래지수가 조금 느리니까 그래서 망고샘이 만든 게 있죠. 실시간으로 거의 거래를 짓게 해가지고 이게 상승거래냐 하락거래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3을 눌러보시면 0.3% 올라서 거래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직전 거래랑 하는 게 아니라 최근 한 달 전 거래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2월달에 거래된 게 3월달에 거래됐으면 올라서 거래가 됐니? 내려서 거래가 됐니? 이렇게 하는 거죠. 3% 올라서 거래가 됐고 보면은 하락거래가 622, 상승거래가 655인데 이게 묘하게 등록하실 때 하락거래를 먼저 등록한다? 상승거래를 등록하면 손님들이 안 오잖아.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안 오니까 하락거래를 먼저 등록한다? 막판에 보면 항상 처음에 갔을 때 보면은 초반에는 하락거래가 더 비슷하거나 좀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역전이 된다니까 부동산들이 그래. 신기하다. 4월달에 보면 4월달에 보면 허신도 차이가 많이 나요. 769에다 652 건수도 많고 그죠? 그래서 0.5% 올라왔잖아요. 혹이 조금 더 그렇죠. 그래서 실거래에는 3월보다는 4월이 더 옳은 걸로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또 재밌는 게 실거래가 지수도 잠정치라는 게 있어. 잠정치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 반 지나야 이게 나오니까 중간에 집계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3월달은 마이너스였어.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서 질문을 하시더라고 3월달에 잠정치가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길래 내가 보는 거랑 다르니까 좀 지나고 보자 라고 했더니 실제로는 3월달이 상승으로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더 잘 맞는 거 같아. 그런 거 보면은 부동산들이 하락거래를 먼저 올리는 게 거의 맞는 거 같아. 자 그러면 5월달은 아예 데이터가 적어요. 데이터가 적어서 뭐라고 하기는 그래요. 일단 좀 쌓이면 되겠죠. 4월달이 이렇다는 거죠. 여기가 100인데 이 선이 100인데 100위로 거래가 쭉 되다가 작년에 10월, 11월, 12월 내렸다가 1, 2월달에 보면 또다시 상승거래로 쭉 나오고 있죠. 2023년 상반기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확실히 약하긴 하지만 강보합으로 돌아선 건 맞다 라는 거죠. 그때는 금리의 변화폭이 쎘지. 훅 올랐다가 훅 늘어지는 타임이었으니까 그래서 좀 쎘던 것 같고 지금은 서서히 내려가고 있으니까 상승률도 그때보다 좀 약하게 나오는 것 뿐이다. 근데 향후 금리 방향은 어떻게 되겠냐. 한 달, 두 달 오늘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금리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뒤, 2년 뒤는 내려 있겠지. 그리고 심리도 바뀌겠지.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실거래가도 추측 큰데 4월달 4월달 실거래가도 5월 15일 이후에 나오겠죠. 이미 나와야 되는데 아 4월달도 옳은 걸로 나왔다. 5월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3월달 4월달 5월달 연속으로 이렇게 출세가 연결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훈련이 나올 때 정리해서 오겠다. 아직 안 나왔으니까 거래량이 문제인데 거래량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는데 4천 건 넘어가지고 이제 막 대서특비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게 이렇게 계속 이루고 있어. 막아놨네. 막아놨네. 야 이거 막네.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거 같아. 내가 계속 업데이트 했죠. 이거를 이렇게 오래 막을 이유가 없거든. 그동안 데이트를 계속 보여주다가 그렇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국토보 그런 이야기 있고 나서부터 더 그런 거 같긴 한데 아직도. 입틀막. 오.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모르냐. 막고생이 또. 4월달 거래량을 보면 되잖아. 4월달 거래량을 보면 되잖아. 캡쳐 떠왔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캡쳐를 떠왔는데 보시면 거래량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3월달 4월달 다 따라 붙었죠. 근데 이게 아직도 10 며칠이 남았단 말이지. 집계되는 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명했어. 4월달 거래량이 3월달 거래량보다 조금 적을 것 같다. 추세 보면. 그랬는데 내가 틀렸네. 4월달 거래량이 3월달보다 많을 것 같아. 3월달 4,100건 정도였는데 4월달은 중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2년 8개월 만에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지 않을까. 잘못하면 더 갈 수도 있어. 갱신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난달이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달이 또 갱신했으니 갱신하면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월이 4,176건이었는데 제가 금요일을 쉽게 해 보니까 3,865건이다. 5월 17일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14일이 남았잖아요. 이거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것 같잖아요. 하루에 80에서 90건씩 등록이 되니까 4천 중반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거래량에 대해서도 이게 상승 거래량이 증가를 해도 이 전체적인 추세나 이걸 좀 중장기 시계열로 봐야지 지금 한두 달 두세 달 거래량이 좀 나왔다고 해서 이걸 상승의 전환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월봉이잖아요. 월봉 한 달에 한 시 나오는 거잖아요. 추식처럼 뭐 1시간 1일 주봉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잖아. 이럴 때는 이렇게 줄어들었고 이게 거의 1년이잖아요. 1년. 이 정도는 봐야 된다는 그렇지. 얘도 보면 이렇게 거의 1년 동안 늘었잖아. 이렇게 늘었잖아.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네 다섯 쭉 한 5개월 정도 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5월 6월 추세가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분명한 거는 거래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 서울 기준으로 그렇다. 근데 오늘 어제인가 누가 질문하셨는데 이제 이런 거죠. 강남권이 오르고 강남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대. 제가 엄청 바빴대. 근데 막상 내가 델타를 까보니까 강남은 이때가 거래가 되고 났어. 지금보다. 근데 서울 전체는 지금보다 이때가 많아.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강남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 한번 터졌고 이제 강남에서 온기가 옆으로 퍼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 있죠. 야. 서울 10년 평균이 6천권인데 4천권 가지고 흥분할 때냐. 수요가 여전히 없는 거다. 집 살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투자 수요가 완전히 지금 없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투자 수요가 빠진 거 다주택자들은 빠진 게 맞지 서울에 집을 사려고 그러면 평균이 10억 이상이니까 12% 내면 1억 2천 1억 2천 1억 3천 을 취득세로 내야 되는데 그러면 12.4%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건데 다주택자가 어떤 호구가 그렇게 강 크게 살 수 있겠냐 그러면 지금 완전히 실수요자만으로 돌아가는 세상인데 투자 수요가 많으면 투자 수요가 많으면 투자 수요가 많으면 거래량이 늘겠지 투자 수요가 많아서 거래량이 많이 늘었던 게 2021년인데 그때는 잘 생각해 봐야 돼. 전국 기준으로 보면 투자 수요가 많아서 거래가 많이 늘은 건 맞아. 왜냐하면 01 01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샀어? 법인으로 몇 개 샀어? 3개 4개 5개 짝까라! 짝까라 짝까라 이랬잖아. 담아 이랬죠. 담아 담아. 짝까라 이랬잖아. 그런 거 하고 서울 거래량을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서울은 일단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완전히 돌아갔죠. 취득세 중가되면서 2020년 이후에 실수요자 시장으로 완전히 돌아갔고 실수요자 시장만으로 4천 건이 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 보겠어. 그래서 투자자들이 오히려 안 들어오니까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전세 상승을 더 촉발하는 거죠. 매매를 안 하니까 전세로 갈 거 아니에요. 전세 공급이 없으니까 전세 살 수가 없잖아. 전세를 살고 싶은데 왜? 유튜브만 키면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어느 바보가 집을 사냐? 그렇지. 그럴만하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럴만하죠. 그러면 전세나 월세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월세 전환율을 보면 월세보다는 전세가 항상 이익이니까 보통 전세를 선택하게 되는데 어? 다주택자가 없으면 전세 공급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전세 공급이 안 되니까 전세 가격이? 안 그래도 금리, 전세 대출 금리도 많이 떨어졌거든. 5%대에서 전세대출 금리가 더 많이 튀었어요. 맞아요. 담보대출 금리보다. 그리고 빠질 때는 비슷하게까지 내려왔으니까 전세대출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갔거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서 전세가 급등했는데 또 그 와중에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사실 공급이 없는 거는 맞잖아. 서울에서 2만 호가 누락돼서 이게 누락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2만 호 누락된 거 가지고 서울에 1년에 5만 호 정도는 공급이 돼야 되고 최소 3만 5천 호 정도는 공급이 돼야 되는데 2만 호 그거 받았다고 그냥 대세가 바뀌지 않는다. 정부의 발표도 그거란 말이지 정부가 말했다고 무조건 깔 게 아니라 나도 정부 많이 까는데 무조건 깔 게 아니라 그 행간을 읽어보고 무조건 정부는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잖아. 정부가 잘못했어. 너네 잘못한 거 없어. 정부가 이따구로 하니까 청년들이 힘든 거다. 이런 거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고 싶은데 너라는 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비판할 거 비판하고 맞는 거 맞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21년 거래량 있잖아요. 그때도 거래량이 없었어요. 상승 막 할 때도 거래량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2년 8개월 4천 건이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고 지난달도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였으면 이제 거래량이 최근 대비해서 많이 늘었다. 심리도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 아니 매물이 그렇게 쌓이고 거래량이 그렇게 없는데 왜 오르는 거야. 실거래가 보여줬잖아요. 한국 부동산은 국가 공식 통계 한국 부동산은 표준 통계도 지금 상승으로 돌아서는 꽤 됐잖아. 아니 그런데 왜 자꾸 떨어진다 라고 가정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지?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자 상승을 주장하든 하락을 주장하든 그 상승 주장하던 사람들도 이제 하락을 약간 아직도 하락 국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참 답답한 게 아니 그게 왜 잘못됐냐. 하락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금 실거래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그러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하락이라고 싹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게 자꾸 조금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큰 거짓말이 되는 거죠.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바운더리를 이렇게 룸을 좀 크게 잡고 있어서 이 정도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냥 보합 정도로 보고 진짜 이만큼 올라야 이제 그런 건 폭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보합이잖아요. 보면 아까도 데이터를 보여줬잖아요. 2013년 1월 2023년 1월 기준으로 보면 그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추세가 이중 바다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하락 폭이 3개월 그러니까 2년 8개월 9개월 동안 하락은 몇 년이야 그럼요 2023년부터니까 12개월 16개월 16개월 18개월 18개월 그 정도 동안 하락은 3개월 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실그리기 정도 올랐고 그러면 오른 거예요? 내린 거예요? 저는 올랐다고 보면 오른 거잖아요. 데이터를 봤잖아. 뭘 더 이야기해. 그러면 그거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이게 추세가 될 건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답을 정해 놓고 조회수 잘 나오는 쪽으로 얘기합시다. 이런 거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금리점 방금 봤죠. 그 다음에 실그레지수 봤죠. 거래량 봤죠. 가장 기본적으로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야기 그 데이터로 딱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가정들이 설명하는 것들이 이제 힘을 받는 건데 기본적으로 오르고 있는 시장을 내린다고 이야기해 놓고 계속 이야기를 펼쳐나가면 이야기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커다란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 대출 가계대출 붓이 안 꺼졌다. 5대은행 한 달 만에 5.6점 반등했다. 이것도 제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4월달이 어떻게 하는 거죠. 4월달이. 그렇죠. 3월달 데이터도 줄어들었다고 되게 크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있던데 제가 그때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죠. 왜 아니라고 했냐 그 우리가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게 은행에서 나가는 게 아니었다. 3월 중순까지. 그래서 특례대출이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행 통계에 안 잡히니까 감소한 것처럼 나온 것 뿐이다. 이게 뭐냐면 여기 통계가 뭐냐면 금융위원회에서 매달 매달 은행들한테 너네 이메일 대출 얼마나 했어 갖고 와 해갖고 정리해서 15일쯤에 보통 내거든요. 그 데이터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은행은 이거죠. 금융감독은 금융위원회는 은행을 감독하는 거잖아. 은행. 은행 데이터를 받아서 하니까 은행에서 안 나간 거는 안 잡히는 거야. 근데 우리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국가에서 하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실행을 할 때 은행 돈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국가 돈으로 실행할 수도 있어. 근데 국가에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3월 중순까지는 이게 국가 돈으로 나갔어. 은행에서 돈이 나간 게 아니잖아. 금융위원회 통계는 안 나오는 거죠. 이걸 놓친 거죠. 그래서 대출이 안 늘어났고 특례보금자리 특례론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막 떠들었는데 막 떠들면서 사람들이 와 저에서 엄청 많이 나오더만. 나는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저에서 3천밖에 안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큰 거짓말이 됐고 사람들이 이미 다 믿어버린 거지. 그렇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한국은행에서도 이게 은행권에 안 잡혀서 그렇지 실제로는 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또 발표했단 말이에요. 참고로 제 동생도 갈아탔습니다. 전세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도 되죠. 다 됩니다. 되게 싸던데요 진짜.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안 할 이유가 없다니까. 어차피 저에서 살 거면 은행에서 받는 게 아니라 통계 받으면 되는데 그게 은행의 통계에 3월 중순까지 안 잡혀서 3월달이 적게 나왔을 뿐이고 실제로 금융위원회 자료를 까보면 3월달에 까보면 실제로는 대출이 늘은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것도 중요한 게 5.6조 원 한 달 만에 반등한 게 아니라 4월도 4조 원때 반등했어. 그러니까 3월 4월 대출이 많았다는 거죠. 대출이 많았다. 자 생각해볼까요. 대출이 많았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 대출 집계는 실행 기준으로 잡으니까 3월 4월에 대출 받아서 집을 많이 샀다. 라는 가정이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거래량하고도 좀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죠. 거래량이 늘어났으니까 대출이 많은 거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거래지수도 상승으로 나왔고 거래량 늘었고 실제로 대출도 늘었어. 와우. 그러면 이제 6월 5월달은 또 거래량이랑 대출이랑 또 보면 되겠지. 6월 15일쯤에 보면 되겠죠. 얼마 안 남았어. 보자고. 누가 봤는지. 2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이라잖아요. 주도감대 3.6. 신용대출 1.9잖아요. 2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아까 거래량이 2년 8개월 만에 최대폭이고 3월달에 그랬고 4월달은 2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이 말이라고. 와우. 가계대출 증가복 커지면 한국 하는 금리 인하 시점 더 늦춰질 듯?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또 이야기해서 대출 많이 늘었지만 받지 마라는 이야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잖아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거지. 전체적인 경기를 보고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하는 거지. 부동산 하나 갖고 올릴까 내릴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동산만 바라보지 않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고 지난 정권의 국무총리님도 말씀하시고 김현미 장관님께서도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행은 당신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IMF에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뭐라 그랬냐. 우리는 가계대출만으로 주식 부동산 많이 오른다고 금리를 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본다. 물론 가계대출도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그거라는 거지. 어쨌든 그리고 또 얼마나 좋아 모두가 다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풀어도 되잖아. 그러면서 2년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3월달이 마이너스가 된 것처럼 나오잖아. 짝대기가 위로 올라가 있는데 얘만 돼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3월 주담대 그래서 이걸 내가 까봤어. 3월 주담대 0.5조원 플러스 주담대는 0.5조원 플러스인데 기타 대출이나 이런게 마이너스여가지고 마이너스로 나왔다. 이렇게 된 거거든. 자세히 봐봐요. 주담대는 우리 주택담보대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말하는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 말고 다른게 많아요. 뭐 있어요 또? 봐봐. 여기 보면 은행 자체 2조원 플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택도시기금 0.3조 잖아요. 이게 15일 이후부터 잡힌거야. 3월 15일 전까지는 나락과로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작게 나와가지고 작은 것처럼 보였던 거지. 실제로는 이 정도 나왔겠지. 그래서 정책 모기지는 마이너스. 자 보면 이게 전세라는 거야. 정책 모기지가. 아까 말한 대로 전세자금대출도 모기지가 있잖아.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은행 자체라는 걸 잘 봐야 돼. 은행 자체를 보면 일반 개별이라고 있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담대야. 주담대. 4.3조원 늘었잖아요. 집담대출은 분양받아가지고 입주할 때 받는게 집담대출이잖아요. 입주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집담대출 당연히 줄어드는게 맞죠. 전세대출. 2년 전 대비해서 전세가격이 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대출은 상한하고 5억 상한하고 지금 4억 5천으로 갈아타니까 당연히 줄어드는게 맞죠. 그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작게 보이는 것 뿐이었어. 이게 작게 보이고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이 작게 잡혀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작게 보이는 것 뿐이었다는 거지. 자. 4월 주담대를 볼까요. 4.5조원 늘었는데 보면 여기는 4.3조원이고 여기는 5조원이잖아요. 차이는 7,000억 밖에 안 돼. 우리가 생각하는 대출은 7,000억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집담대출 0.05조원 그 다음에 전세대출 1.4조원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출은 많이 늘은 거야. 그리고 여기에 주택도시기금이 2.8조니까 실제로는 특례론을 하는 사람보다는 일반 대출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특례론은 2.8조원이고 일반 대출은 5조원이에요. 여기서 나오네. 그래 여기서 나오잖아. 이런 거를 다 그래서 원문을 봐야 된다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발라보실 생각하셨어요? 신문기사보다 화나는 게 있으면 다 까보죠. 와 이렇게까지 까보죠.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그러면 다 까보죠.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맞으면 그 다음부턴 그 사람 걸 자세히 봅니다. 인정. 인정하고 봐야지.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이죠. 배워야겠다. 그렇지. 그리고 나한테 도움을 주면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니까 더 좋잖아. 선상에 영향을 미쳤잖아. 하락이든 상승이든 간에 아 다음부턴 이런 걸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락론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도 내가 귀담아 듣는 사람도 많아요. 다 찾아보거든요 제가. 다 찾아 봅니다. 딱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나한테. 데이터를 막 짓게 하고 있잖아. 왜. 취미잖아 데이터 모으는 게. 실거래지수라든지 이런 모으는 거 제가 다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취미기 때문에 긍정을 빨리 빨리 할 수 있죠. 근데 일반인들은 긍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죠. 그래량이랑 똑같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걸 결론이 되는 거죠. 2년 8개월 2년 9개월. 자 그러면 5월은 5월 거는 6월 중순에 나올 거니까 그때 대출을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똑같이 그때 그래량과 같이 보면 되겠죠. 과연 두 달까지 끝일 건지 아니면 세 달 째 또 대출도 늘어나고 거래량도 늘어날지 5월은 휴일이 많잖아. 그렇죠. 상반기에. 그렇죠. 그래서 스타트가 좋진 않아 거래량이 일단은. 하지만 6월 중순 되면 그때부터 이제 6월 초고 되면 그때 짓게 된 걸 보면 또 알 수 있겠죠. 스타트가 좋진 않아. 심리수급을 또 한번 보자. 심리수급. 심리. 자 심리는 뭐냐면 집을 팔라고 전화하는 사람이 많아요. 살라고 전화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건데 네. 그냥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요 핑크색이 뭐냐면 팔라고 전화. 팔라고. 매도 무늬가 많은 거죠. 매도 무늬가 미친듯이 올라갔다가 살짝 꺾였다가 11월부터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요게 이제 요 짝대기가 3개월 정도 된다는 거죠. 요만큼이 요만큼이 3개월 정도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형광색이 뭐냐면 매수무늬가 더 많습니다. 우리 부동산에. 보면 바닥을 기고 있죠. 탁탁탁탁. 그렇죠. 2010년 이후에 이 0일대 이후로 거의 바닥을 기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비슷함이 있어. KB에 제휴되어 있는 부동산에 일주일 동안 전화 오는 걸 이제 부동산 소장님 내피셜로 적는 거야. 매도 무늬가 많았어요. 매수무늬가 많았어요. 그러면 매도 무늬가 많았어요. 하면 매도 무늬 많았어요. 누르고 매수무늬가 많았어요. 하면 매수무늬를 누르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두 개를 합친 게 100이 안 된다는 거야. 100%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비슷함이 있다는 거야. 비슷함? 매도전화 3 매수전화 3 이러면 어떡할 거야. 비슷하다고 넣는 거죠. 그래서 이 매도 무늬가 많아요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매수무늬는 안 올라갔잖아. 그러면 그게 비슷함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 무늬가 만든 부동산이 갑자기 매수무늬가 많은 걸로 바뀌지 않고 매도 무늬가 만든 부동산이 점점 매도 무늬가 줄면서 비슷함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매수무늬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도 추세라는 거죠. 매도 무늬가 많다가 비슷함으로 넘어가고 매수무늬로 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이게 심리 보면 이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심한 거는 추세를 봐야 돼. 추세. 추세. 이동평균선 이런 걸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도 무늬가 많던 게 비슷함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추세다. 기울기는 나쁘지 않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 중간에 확 한번 내려왔었잖아요. 매도 무늬가. 이거요? 그리고 비슷함이 확 올라갔었네요. 이거 언제였습니까? 이게 작년에 2023년에 초부터 2023년 10월 떨어지기 전에 있잖아요. 그때라는 거죠. 그러다가 2021년부터 이제 대출금리가 훅 올라가니까 얘도 훅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기기가 되게 짧잖아. 네. 10, 11, 12. 10, 11, 12. 그러니까 아까 실거래지수 기준으로 보면 다 똑같잖아. 다 일체하고 있잖아. 그러네요. 모든 게 딱딱딱딱딱딱딱 맞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처음에 집을 사려고 그러면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럼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부동산에 전화를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는 거의 99.9%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루어지니까 전화를 걸겠죠.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이 매도문이 많음 체크하겠죠. 아니 매도문이 많음에서 비슷함으로 체크하겠죠. 그렇죠. 그 심리가 이제 실제로 그러면 어? 싼 것 같은데? 망고쌤도 자꾸 사라고 떠들고 있고 한번 가볼까? 버스 떠난다고 그러는데 아 쫄리네. 가볼까? 그래서 이제 갔어. 갔어. 일단 매도문이 많음이 비슷함으로 바뀌었어. 갔어. 그래서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계약할게요. 계약금 흘렀어. 그럼 실거래 신고 돼. 그리고 이제 입주할 때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 그러면 이제 심리가 개선이 되면 실거래 건수가 늘어나고 실거래 건수가 늘어나면 대출이 같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실거래 지수까지 나중에 오르는 걸로 나오는 거죠. 이게 너무 악어가 딱 딱 딱 딱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짓말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피셜을 하지 말라고 내피셜을 하지 말고 괜히 이런 거죠. 주택가격을 좌우하는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들 외에 변두리 꺼가지고 되게 막 침소봉대 해가지고 시장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터지는 거야.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내린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 변두리 꺼가지고 갖고 와야지. 매물이 많다 그러는데 매물이 많은데 가격이 왜 오르냐고 매물이 많은데 왜 오르냐고 유효 수요가 없다고 하는데 유효 공급도 없다고요. 유효 공급도. 그걸 알아야죠. 수요와 공급이 많다는데 필수적 시장이고 아파트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면 이하인데 지금까지 금리가 급등해가지고 막 액정세나면서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면 매도자 우위 시작이라니까 대부분의 시간이 그래서 매물이 많은데 유효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가격이 나는 팔고 싶지가 않아 이것도 이래서 그런 거죠. 내가 하도 이런 이야기 했더니 조금씩 이런 이야기 하더만 이제 그리고 매물이라는 게 2021년 중반부터인가 데이터를 집계했는데 네이버 매물 긁어다가 올렸겠지 어쨌든 좋은 지표이긴 한데 2021년이면 진짜 불처럼 오를 때 아닌가 그때랑 비교해가지고 만내중래 하는 거는 너무 시계를 짧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매물이 많은 건 맞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매물이 많지만 그 가격에 시세에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답답한 게 없어. 역전세가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물론 역전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지금 1년 6개월 이상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이 작은 거예요. 수습할 것도 수습했고. 그렇지. 그리고 거래가 좀 되잖아 이제. 빠져나갈 거면 금매를 안 던져도 거래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급한 게 없기 때문에 그 가격에 팔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게 유효공법이잖아요. 왜 유효수위만 생각하지? 우리 새우깡이 아니에요. 대체제가 큽나게 많은 새우깡이 아니라고. 새우깡 안 먹으면 콘침 먹으면 되지. 콘침 안 먹으면 뽀칫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 대체제가 없잖아. 아파트는. 거의 절대 우이종 아닙니까? 빌라보다는 아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유효공급이 없기 때문에 매물이 쌓여도 가격이 안 내리는 겁니다. 감정의 호소를 해야 되니까. 집이 비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도 집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더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비싸다는 쪽으로 훑어줘야지 후랭이보다 10배씩 터지는 거잖아요. 조회수가. 그렇죠. 후랭이 1만 나올 때 결국엔 30만, 40만 나오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훨씬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요자니까 유효공급이 없다고 케인즈 이야기 살짝 해주면 왔다가 케인즈가 얘기했거든.